와, 때깔이 엄청 좋아요 훈훈수산의 유료광고 영상입니다 양념순살게장, 매운 양념순살게장, 간장순살게장 양념간새우장, 매운 양념간새우장, 간장간새우장 두통에 있는 밥 한통을 다해서 6그릇을 만들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댓글이 2만6천개가 넘는데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특별 할인 기간으로 해서 훈훈한 감사제 10% 쿠폰을 사용해서 계장, 간새우장 1 플러스 1 행사를 진행하게 되거든요 순살게장은 1 플러스 1으로 해서 두통을 14,940원에 간새우장은 1 플러스 1으로 해서 12,960원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댓글 이벤트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순살게장과 간새우장과 관련된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댓글 한 분은 훈훈수산 네이버 스토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10만원어치 쿠폰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디 검색을 위해서 스토어 알람 받기를 꼭 해주시면 되고요 댓글을 달아주실 때 2024 땡땡한 감사제라고 땡땡 안에 들어간 정답을 댓글로 남겨주신 20명을 특별하게 선정을 해서 스타벅스 기프트권을 또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힌트로 초성을 말씀드리면 티읗, 티읗입니다 많은 댓글 이벤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념 순살게장부터 여기에 담아볼게요 엄청 편하게 뜯깁니다 와, 색깔이 엄청 좋아요 대박인데? 매운 양념 순살게장 간장 순살게장 아,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색깔이 진짜 너무 좋다 양념 깐 새우장 와, 고춧가루 향이 엄청 진하게 올라오네 매운 양념 깐 새우장 간장 깐 새우장 빨간 고추를 좀 올려볼게요 참깨도 살짝 양념 순살게장 요거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짠 음 이야, 게장이 쫀득쫀득 엄청 잘 씹힌다 음 향도 되게 좋고 와 와, 맛있네 매콤 달달해서 느낌이 되게 좋아요 음 아, 진짜 입맛 없을 때 와, 요거 먹으면 진짜 완전 딱이네 너무 맛있다 음 재먹는 거는 딸 거 같아요 완전 밥도둑 양념기장 와, 쫀득쫀득 너무 맛있어요 와, 쫀득쫀득 너무 맛있어요 요거는 살짝 매워서 밥이 조금 더 땡겨요 요거는 살짝 매워서 밥이 조금 더 땡겨요 요거는 살짝 매워서 밥이 조금 더 땡겨요 음 간장 순살게장 먹어볼게요 와, 살이 토시토시해, 이거 봐 우와 야, 살이 엄청 쫀득쫀득해 보입니다 음 와, 맛있다 야, 간장도 깊이가 엄청 진하고 간장의 향도 되게 좋아요 와, 살이 토시 와... 살이 토시토 이런 거 봐 매운 거, 매콤한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간장 순살게장 완전 딱이네 참고로 요거 한 통에 제가 생각했을 때 밥 한 두 공기, 세 공기 정도까지도 먹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자, 양념 깐 새우장 먹어볼게요 와, 새우가 다 까둬있어, 이거 봐 아, 이거 또 새우가 너무 토시쏘하게 잘 씹힌다 맛있다 짠 개인적으로 간장게장, 양념게장을 그냥 뼈채 사먹는 거보다 이게 더 나은 거 같아요 가성비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양도 훨씬 많은 거 같아요 와, 새우가 더... 아, 새우 보세요 짠 다 매운 양념 새우장 다 매운 양념 새우장 요거 그냥 양념 새우장이랑 매운 양념 새우장이랑 고춧가루 느낌이 좀 달라요 확실히 뒤끝이 있네 짠 다 매운 양념 새우장은 젓가락으로다가 와, 짠 1등을 하는데면 다 이유가 있는 거 같아 응?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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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ม 짠 짠 짠 짠 제가 이거 새우장하고 순살게장을 며칠 전에 먹어봤거든요 근데 먹을 때 해동한 상태로 안 먹고 꽝꽝 얼린 상태로 냉동인 상태로 먹었거든요 그래서 얼린 상태로 숟가락으로 아이스크림 퍼먹듯이 퍼먹었는데 그때는 맛있었거든요 근데 해동해서 먹으니까 와 더 맛있어요 두 배 정도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양념 매운 양념 매운 거 너무 많이 먹었을 때는 간장을 먹어줘야 돼요 밥이 모자랄 것 같은데 간장 양념도 생각보다 많이 안 쪄요 간장도 엄청 맛있어요 야 밥이 모자랄 것 같은데? 이 중에서 매운 게 가장 도둑이에요 맘뚱 와 음 음 음 음 이거 뼈는 rank 얘네들 있잖아요? 밥 한 통을 걷어내네 음... 밥을 다 먹어서 여기 있는 거 다 맛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간장게장이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 라면사리 두 개를 제가 끓여서 한번 와 볼게요 라면사리 두 봉지 넣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아 맛있겠다 음식점 오픈한 다음에 이거 팔아도 될 거 같아요 야... 몇 콤새콤 너무 맛있다 음... 나 이번에 김 싸가지고 먹어도 맛있지 아... 매콤매콤 너무 맛있어요 음...? 톡톡톡톡톡톡 ㅎㅎㅎ 와아... 이렇게 하면 김라면 아닙니까? 고추 마지막 김 고춧가루 더 먹기 와 이거 너무 맛있어요 김에다 싸먹어도 맛있고 라면살에다 넣어서 먹어도 맛있고 참고로 고기에다 찍어먹어도 맛있대요 11월 30일까지 특가할인 행사기간이기 때문에 많이 많이 쟁여놓으셔서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엄청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